무방비의 상태라고 보거든요.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근데 모든 아홉수가 다 그렇게 통용이 되는 건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안녕하세요. 하늘TV의 의정부 하늘 도령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도령님. 네. 제가 29살 아홉수가 되거든요. 네네. 근데 인터넷이나 이런 것들을 살펴보니까 아홉수를 정말 조심해야 된다고 다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진짜로 조심을 해야 되는 건가요? 어... 그쵸. 일단은 아홉수가 사람들이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우리나라에서만 특히나 아홉수에 대해서 무서워하는 경향이 있어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9라는 숫자를 또 행운의 숫자로 여긴다고도 하더라고요. 이건 저도 들은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왜 9에 대해서 아홉에 대해서 좀 무서워하는 경향이 있냐면은 옛날에 이제 전래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전설의 고향 기억나세요? 거기 구미호 이야기를 봐도 제가 어렸을 때 기억이 나는데 사람 간을 뭐 900, 1000개를 먹으면 사람이 되는데 999개에서 그쵸? 사람과 그 사랑에 빠져가지고 그 간을 빼먹지 못하고 인간으로 거듭나지 못한다라는 이야기가 어렸을 때 굉장히 강렬하게 박혀있더라고요. 아직도 기억이 날 정도로. 그래서 우리가 10진법이라는 걸 봤을 때 1차원, 2차원, 3차원이 다른 것처럼 다른 차원의 이야기죠. 마치 이제 번데기가 됐다가 나비가 되는 게 번데기가 이제 9에서 1이 더 채워지면 나비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숫자로 봤을 때는 1이 더 채워진 거지만 차원이 다른 이야기잖아요. 바닥에 땅을 다니는 번데기와 하늘을 날아다니는 나비는 다른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9에서 10이 넘어가려고 하면은 1에서 9까지 쌓아왔던 그 에너지를 그만큼이 또 있어야 9에서 10이 넘어간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체감상에서 1만 더해지면은 10이 금방 될 것 같지만 포함되는 에너지는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아 9수가 힘들다, 어렵다. 그런 말들을 많이 하게 된다는 겁니다. 바꿔서 이야기하게 된다면은 우리가 9수를 지나게 된다면은 굉장히 다른 형태로 변화한다.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 변화되는 에너지를 9수 때는 많이 아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립니다. 그래서 9수일 때는 번데기가 되어 있는 상태, 나비가 되기 위해서 허약해져 있는 상태, 무방비의 상태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다른 변동수라든지 이동수 외부에 충격이 오게 되면은 또 이제 어려움이 있다 해가지고 뭐 결혼을 한다거나 뭐 이사를 준비를 한다거나 다른 뭔가 큰 변화의 이동수, 변동수를 좀 자제를 하는 기간이기도 합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상담을 할 때도 그렇게 표현이 되기도 하고요. 근데 모든 9수가 다 그렇게 통용이 되는 건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3제가 껴있다. 근데 9수다. 특히나 이제 병자생들. 마지막 3제인데 9수죠.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큰 어려움이 있는 그런 때예요. 반대로만 하면은 그 어려움만 겪어나가게 된다면은 큰 이제 덕을 보는 시기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드릴 수도 있고요. 그래도 무조건 안 좋은 건 아니다. 생각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해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9수를 좀 조심을 해야 되는 시기라고 말씀을 해주시긴 하셨는데 그럼 비방을, 비방 같은 거를 하면은 좀 잘 무탈하게 넘어갈 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우리가 9수에 아무것도 안 하면 좋긴 하겠지만 어쩔 수 없이 뭐 예를 들어서 회사에서 재계약 기간이 끝난다거나 내가 살고 있는 집에 뭐 전세 계약이 끝난다거나 이렇게 어쩔 수 없이 이동이나 변동수를 가져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비방이 들어가면은 100% 탈이 날게 아, 한 50%, 40%, 30%? 조금 감안을 해서 이제 탈이 날 수가 있는 거죠. 한 번에 큰 애군을 받아들이지 않게 이렇게 감안을 해주는 거죠. 어느 정도 그렇게 생각을 하신다면은 효과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하늘 도령에게 큰 힘이 됩니다. 한 번씩 꼭 부탁드립니다. 제발 자, 오늘은 아홉수의 비밀을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생각해보면은 아홉수일 때 뭔가 조금 사건 사고가 많았던 게 기억이 나실 거예요. 잘 참고하셔가지고 우리 아홉수에 걸린 우리 하늘 도령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들 지혜롭게 잘 넘어가시기를 기원 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